승리팀이 BSB와 결승전을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1위가 됐고, 아프리카플릭스가 4인과의 대결에서 실점이 더 적었죠 승진, 엔드오프, 이강호, 반패 좋은 패스 들어갔어요! 마무리 됐습니다 그렇죠, 지금은 투맨게임을 활용해서 노승준, 올라갔는데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2번 따냈어요, 다시 골밑에서 들어갑니다 홍성민의 득점 반패스, 네, 방덕원 들어오면서 그렇죠 한 점을 추가합니다 펄이 나왔고요 아프리카플릭스는 벌써 팀펄이 4개예요 포스트업, 외곽 빼줬습니다 깨끗합니다 지금은 하도연의 도점 손 떼지마, 손 떼지마 손 떼지마 들어갑습니다 들어갑니다 빵민수, 넘버 세븐 골밑, 방덕원 올려 또 들어갔습니다 네, 결국에는 해결을 해줍니다 응답 좌우 좌우 선수 좌우 멈춰 오른손 쟝 여기서 적극적으로 수비를 가담을 해주면서 네 공격을 무마시켰습니다 오후 엔드문 하도연입니다 그렇죠. 18초. 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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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승준. 비어있는 이강호 그대로 던집니다. 깨끗합니다. 두덕 추가. 지금 수비미스가 나왔거든요. 리드를 하고 있습니다. 박민수 박민수의 득점이 나왔습니다 안쪽으로 방덕어 미스매시 지금은 유경신 선수가 옆에 안쪽으로 방덕어 미스매시 어 여기 쳐 자 지금은 네 지금은 아마 팀파운드 2개가 공격권일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경기를 마무리 짓습니다 하늘내린지와 아프리카프릭스의 준결승 두 번째 경기 하늘내린지가 승리를 가져가면서 결승에 진출하게 됩니다 네 확실히 강하네요 하늘내린지가 위기에서도 적절하게 득점을 성공시켜주면서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결승전에서 혹시 우 Se C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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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e